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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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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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들은 그냥 입고파이스! 고파이스! 치킨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어?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이게 아 아 아 제발 미안 미안 이건 이건 나중에 얘들아 그 정도 아니잖아 일로 와봐 술 안 먹었잖아 일로 와봐 저희 야자타임이에요 야자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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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어게인 러프샵이다 야 왜 울어 자 한번 자는거야 야자타임 어? 자라고? 자는타임 히힇할 새끼가 아 왜 겁나 새끼하니까 새끼야 새끼 야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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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새끼야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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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지?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그만해 시끄럽다고 아 개무서워 장난 아니야 진짜 병해 아 숨 참으라고 하나 못 가시지 좀 봐 대리가 뽀뽀한다 대리가 뽀뽀한다 대리가 뽀뽀한다 자 우리 술 기둥아 너는 하늘 보름 먹으러 와 수수함차? 먹으러 왔니? 수수함차 먹으러 왔어 아니 술 방금 버렸어 술 안 버렸어 술 없었어 야 트름 먹으러 왔니? 진짜 트름을 왜? 트름처럼 광고 트름 아 근데 잠깐만 트름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계속 트름 나와 트름 트리 미치겠다 응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천천히 나 내 템포가 있어 안 부은다고 안 부은다고 진짜 안 부은다고 나 쟤 먹어 원래 쟤 나 진짜 먹는다니까 나 술 안 버려 진짜 진짜 안 버린다니까 안 버려 내 힝 진짜 안 버려 그래 나 보고 진짜 안 버려 나 진짜 안 버려 이거 안 버려 맞아맞아 아 탄나볼? 봤어 네 맞았어 신혜다 봤어 내 봤어 나 못 버려 notions 하나 맞아맞아 아 아아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왜 그래 아니 또 술이 먹고 있잖아 먹고 있잖아 먹고 있는데 진심이 아니라 성의가 없잖아 발 부러지고 싶어? 나 호신술 배웠어? 야 재희야 너가 하니까 김희연 따라하잖아 기현 말하지마 아직 아니야? 기조가 있지 수게임 하자 수게임 하자 살넘어서 하던가 아까들도 못먹어 찬넘어서는 알아? 대박 안 해봤는데 내가 아까 밥 많이 봤는데 안 해봐 찬넘어서 이거 어떻게 찬넘어서 노래까지 하는데? 찬넘어서 알겠지 우리 몰라봐 야옹이 알려줘야 돼 몰라 맞아 나도 미친한 거 같아 그거 왜 저러지? 그거 물 따른 거들어 아까 갔을 때 먹어볼래? 응? 같이 먹게 같이 먹게 소지야 내가 뭐 볼게 진짜 내? 내가 뭐 본다고 잠깐만 아침마 고픔 내 마셔서 갈게 아 뉴 이 씨발 십쌨 이거 죽는 거야? 이런 거여? 이 뿌기길래 물이 진짜 똑같은 거 우선 호연 네 너 아무리 화나 동으로 주면 라이브 네 야 너 아무리 화나 동으로 주면 너 아무리 황화동으로 지금 원천을 하면 어떡해 사이다! 사이다! 원스테이! 사이다! 사이다! 아 레전드? 아니 개 혼나네! 아 뒤졌다 진짜! 아니 사이다.. 아니 사이다 아니야! 한 달 한 달 해! 와 진짜 너무한다! 사이다! 먹어볼래? 이거 진짜 사이다 아니야? 아니 사이다 아니야! 아니 사이다 아니야! 이건 아닐 거 같아! 이건 아닌 거 같아! 안 치셨네! 안 치셨네! 야야 안 치셨네! 야야 안 치겠어! 아니 이게 심리전이야? 아니 우리 그냥 우리끼리 술 먹는 건데 심리전 마냥 사이다 타오고 가자! 오케이 지금부터 진짜 진심을 다해서! 아 잠깐만! 정상이야! 아 잠깐만! 아 저 토요일까지! 아 오케이 됐어! 흠... 이게 이제 부터 진짜 깔끔하게 서로 그런 거 없이 간 layout! 야 그래 먹자 이제 아빠 사이다 falan. 먹어봐! 먹어 봐! 먹어 봐! 아 이거 이거 소주야! 벗겨봐! 이것도 소주야! 소주야! 어디서 희 Floydroll cult 했는데! 아니 너무 그러니까 같이 여행가서 즐겁게 먹는 건데 그런 줄.. 야야야야야 아니 취했어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따라줄게요 이게 소주인 거 같아 다 그거 소주야 둘 다 소주야 이게 소주 아니다 둘 다 먹어봐 어 아이 진짜 아 몇 개를 다 거친 거야? 몇 개를 다 거친 거야? 으에에에에에에 안 돼요 아니 지금 아예 잘못만 보이면 사랑 안 통해 와 잔잔잔 진짜 가자 아 제발 진짜 가자 우리 여행 왔는데 이거 소주 아니야? 소주에요 둘 다 이거는 냉동실에 올리세요 소주 마저 안 칼국수 아, 맛있어 나 맛아볼래? ㅋㅋㅋㅋㅋㅋ 아, 진짜 먹어 ㅋㅋㅋㅋㅋㅋ 안 칼국수 이걸 너랑 나랑 먹고 둘이 이거 먹으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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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 뭐지? 아니야 아니 진짜 소주야 소주야 소주라서 그래 소주야 소주야 진짜 소주야 진짜 소주야 진짜 소주야 야 이거 진짜 소주야 그렇게 오면 어떡해 진짜 소주야 이거 야 야 이거 진짜 소주야 아 진짜 소주라니까 내가 따로 시키게 물 좀 줘요 물 좀 잊지 마 재미없다 야야야 여기 통해 잔디 마셔 화장 좀 해 잔디 마셔 잔디 마셔 잔디 마셔 잔디 마셔 잔디 마셔 사이다 하다가 소주 새 거 가볼게 뭐야 소주가 잔디 마셔 아 아 아니 카메라 있는데 기다려 기다려 아 가자. 아 왜 그래. 아 진짜 이제 뭐 없다? 이제 사이너로 만든 겁니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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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래? 대신 이거 이번에 이거 하면 이만큼 먹어야 돼?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방금 냉장고에서 다 먹었는데 아 아 아 조봐 아 조봐 아니 그거 왜 안 가져라 아 뒤졌다 이런 네 . . . . . 불안? 불안? 안돼! 불안BE? 불안BE? 불안! 불안! 에이? 아.. 에이? 자자 여기는 물이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먹였는지 알려줄게 자자 파채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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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파채크루 좀 파채미 파채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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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시작 파채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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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 타abilities 마트 아 나 살려줬어 아 재희님 살 안 찌는 다이어트 리퍼가 여기 있다네 멍청해 멍청 아 나 이거 영원팀 6주였어 누나 나 죽친 얘기야? 죽어 그냥 물 먹지게 오케이 아 웃나 웃기네 기동아 나 마스크 좀 끌 수 있어 나도 사람이니까 저기 샴푸하러 가야 돼 이제 재학기피 오늘의 광고 시간 유료방고는 아니고요 그냥 저랑 친한 대표님이 만든 샤프라고 해서 어 샴푸에요? 나한테 나한테 현재 김우중 씨가 광고하고 있는 샴푸이고요 누구야? 이게 탈모 전용 샴푸래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데 머리 탈첩률이 굉장히 숙제가 굉장히 적어요 이리 와 따뜻하게 씻겨주세요 따뜻하게 씻겨주세요 따뜻하게 씻겨주세요 따뜻하게 씻겨주세요 따뜻하게 씻겨주세요 따뜻하게 씻겨주세요 향 어때요? 향 좋다고? 뭐야? 향 좋다 향 좋지 향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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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쟤 저 침물 치 침물이라 조심해 줘야돼 나 얘 향은 너무 좋다 향은 진짜 은은한 향 좋다 향 좋다길래 다행히 내가 블렌딩 해봤어 희한 옆에 자국이 아 내 옆에 다 묻어 샤크 나야 나야 왜 싫어해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! 아 그래 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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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이가 또 근데 또 술 먹는다고 막 그렇게 진상은 아니야? 맞아 맞아 방송 잘하는 거 보면 맞아 맞아 브라엉 개진상이에요 브라엉 개신진상이에요 와 무신데? 무시라고? 브라엉 진짜 제이에 비하면 희연이 괜찮은 편이긴 해 브라엉 거시면 브라엉 개꾸라엉 꼬라엉 왜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어 오빠 아 깜짝이야 시발 아 이거 이거 아니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말고 이거 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뭔데 이거 그거 껍데기 나 안 해도 돼 난 안 해도 돼 난 안 해도 돼 나 이제 올라가서 잔다 기다려 너 뒤져 나 누워 비켜 내 스펙 하는 거 썸네일 한 번 찍어 그 썸네일 빈자에서 눕는 거 와 썸네일 빈자에서 눕는 거 와 썸네일 빈자에서 눕는 거 어떡하지 썸네일 찍자 우리 썸네일 카메라 바다 위에서 찍는 거 응 응 왜 이렇게 썰어 참고로 저희 갑자기 떨어지면 난리 빈자 한 번씩 깨워볼까요 오케이 뭐야 응 아 지졌어? 이거 하이라이트였을 때 그렇지? 예고 하나 뽑을 거야? 다음 예고 뭔지 예고? 아 시X 예고 들어갈 때 아 왜 하이라이트 뽑을 수 없지? 아 시X 진짜 아 시X 아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다고 또? 오늘 많이 했잖아요 야 샴푸 좋다 향기가 좋아 향이 좋아? 어 근데 진짜 뭐다 야 재이야 네 면사로만 웃어 내가 봤을 때 너가 더 심해 지금 네가 누구 보고 웃을 처지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예고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예고 난이 공부할 수 없을 때 공부할 수 없는 아니? 아니?